서울의 세계대학 주변이 캠퍼스타운으로 조성됩니다. 서울시는 대학자원과 공공지원을 결합해 대학가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바꾸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중 종합형 대상지로 광운대와 세종대, 중앙대를 선정했습니다. 이들 세계대학은 내년에 캠퍼스타운 실행계획을 수립한 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. 시는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학 한 곳당 4년간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. 한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캠퍼스타운 종합형 10곳, 단위형 50곳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